김우야! 오랜만이다. 얼마나 이시길? 글쎄... ...한 5년만인가? 진짜 깜짝 놀랐어. 사실 되게 보고 싶었어. 근데 나도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연락 못할걸? 나도 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더라. 다른 친구들은 연락해? 다른 친구들 다 연락하고 있지 너는 연락들 안 했었어? 나는 몇 명 말고요 야, 뭘 써줬다 만나서 반갑다 나보다 더 반가울까? 친구는 가장 훌륭한 적 보고 싶은 친구 만나고 싶은 인연을 찾아 즐기는 신세계가 열린다 사즈모텍 신세계 업데이트